수갑을 찬 채 실실 웃고 있는 소년 그는 현재 살인 혐의로 판결을 받는 중이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앞에서 우열 중인데 미성년자라서 형량이 낮게 나올 것이라 믿는 것인지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는데 그리고 충격적인 판사의 판결이 시작된다 미국 미시간주 18살 고등학생 조던 클랩 학교를 가던 중 갑자기 총에 맞아 사망한다 범인은 17살 단테라이트 외 2명 같은 동네에 사는 고등학생들이었다 모두 살해 혐의를 인정했는데 피해자인 조던이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을 훔치려 했지만 조던이 반항하자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 그런데 재판이 열린 날 피고인 중 한 명인 단테라이트는 유족들의 호소를 눈앞에서 보고도 사과는커녕 이를 비웃듯 실실 웃기 시작한다 말을 들으며 실제를 웃던 녀석 그리고 한다는 말이에요 당당한 눈빛에 정신나간 멘트 이 녀석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유가족들은 아직 미성년자인 범인의 미래를 배려해서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선처를 베풀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 역시 자신이 미성년자라서 형이 낫게 나올 것이라 믿고 있었던 것 그러나 판사의 생각은 달랐다 범인을 유심히 지켜본 판사는 뒤늦게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보지만 이미 변호사마저 손절한 듯하다 그런데 진짜 소름인 것은 이웃집 소녀를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 14살 소년 온 가족이 출동하여 이 범죄자를 감싸기 시작한다 할머니까지 등장하여 눈물자기를 시전하는데 그리고 이 14살 살인범에게 내려진 판결은 충격적이기도 미국 플로리다주 14살의 에이든 푸치는 같은 학교 친구를 흉기로 114번 찔러 살해한다 피해자는 13살 크리스틴 베일리 그는 소년의 이웃집 소녀였다 어느 날 소년은 잠시 대화점 하자며 베일리를 밖으로 불러냈고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간 베일리를 무참하게 살해한 것 조사 결과 에이든 푸치에게 이 범행은 그저 장난에 불과했다 SNS에 인증샷까지 올려가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은 기본 심지어 이 범죄자의 가족들의 충격적인 행동마저 CCTV에 찍혔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듯한 엄마 그리고 푸치의 집 CCTV 영상을 체크해보니 푸치가 체포되던 날 엄마가 푸치의 피 묻은 청바지를 문질러 세탁하고 있다 결국 증거인멸 혐의로 엄마 또한 기소 게다가 모든 것을 들으면서도 혼조차 내지 않는 가족들 유가족이 바라는 건 오직 하나 가해자의 제대로 된 처벌뿐이었는데 유가족의 최후 멘트를 지루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푸치 정작 자신의 할머니의 호소에는 눈물을 흘리는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최종 판결 판사는 결국 미성년자가 아닌 범죄자에게 맞는 벌을 내렸고 피해자 베일리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치는 사건은 최종 판결 직전까지 웃고 또 웃으며 심지어 자신을 몰아붙인 검사에게까지 감사를 표하는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연쇄살인범 그리고 이어지는 최종 판결 26살의 청년 2명에게 약물을 투여 동성 성폭행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스티븐 로렌조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러나 법정에서 로렌조는 검사의 주장에 기대된다는 표정으로 두 손을 비비거나 웃고 심지어 윙크에 고개까지 끄덕이더니 심지어 빨리 사형선고를 내려달라고까지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그에게 판사는 최종 선고를 내린다 그러자 로렌조는 마지막까지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는 것도 잊지 않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 마지막 주도권을 갖기 위한 최후의 발버둥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징역 60년형을 받은 하버트 스미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판사에게 선처를 구해보는데 범죄자의 미래를 생각해 선의를 베푸는 판사 그러나 이 선처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2012년 강도짓을 하다가 체포된 스미스 당시 19세의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판사는 2년형을 선고하였는데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무면허 운전의 보석도둑으로 또다시 체포된다 실망한 판사 60년형을 때려버린다 80세가 넘어서야 감옥을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뜻밖의 여론이 들끓었다 심지어 형벌이 과하다는 온라인 차원까지 일어나자 고민하던 판사는 결국 최종 판결을 뒤집는다 뜻밖의 판결에 놀라는 스미스 단, 사면 조건은 스미스가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다시 체포될 경우 빠꾸 없이 60년형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 달 뒤에 회사에 취업하며 스미스가 정신 차리고 새 삶을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몇 달 뒤 직장에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주택 침입 및 강도죄로 또다시 체포 이제는 진짜 어쩔 수 없이 60년형을 살아야 하나 싶던 그때 스미스를 변호했던 앨런 잭슨 목사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자며 엄청난 변론을 시작 결국 기적적으로 감형에 성공하여 몇 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러나 그 뒤로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를 추적해본 충격적인 결과 출소 두 달 만에 플로리다의 한 클럽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는 것 판사가 무려 세 번의 기회를 줬지만 스스로 기회를 날리며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된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마약 소집죄로 판사 앞에 서게 된 여자 뭔가 이상한 여자의 말투와 행동 마치 판사를 유혹하려는 듯 계속해서 교퇴를 부리는데 빡친 판사는 바로 판결을 내리는데 마지막까지 조롱하는 듯한 여자의 모습 결국 어이없는 듯 웃던 판사는 자신의 유혹이 먹혔다고 생각했는지 기대하는 표정의 여자 갑자기 두 배가 된 벌금 그러자 손가락 욕을 날리며 나가는 여자 여자는 결국 교도소에 갇히게 된다 그런데 미국 법정에 서게 된 한 중국인 도대체 중국 법정이 어떤가 살펴보니 사형 집행 횟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중국 대부분의 정보를 국가 기밀로 하고 있어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년 집행되는 사형 횟수는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 특히나 마약과 관련해서는 매우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심지어 중국인이 아니더라도 마약범으로 잡히게 되면 사형을 집행해버린다 최근 중국에서 마약을 판매하였던 한국인이 붙잡혀 결국 사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한국 정부는 범죄자를 한국으로 보내주길 여러 번 요청했지만 중국은 단호히 거절 그냥 사형을 집행해버린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은 총 6명 확실히 여러 가지 의미로 엄청난 나라인 것은 맞는 듯하다 오늘은 미국인 참교육 판사부터 중국의 살벌한 집행까지 나이와 성별을 불문 범죄자에게 이루어지는 전 세계의 판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범죄자들도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운명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다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이 법원에 갈 일이 없도록 영상을 공유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은 어떨까 그럼 내일도 나 산타와 함께 극한 세상 탐험은 계속된다 그럼 아리오스